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19번째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식물 재배기, 식물 재배기, 수경 재배기, 그리고 또 실내에서 하려고 하면 빚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식물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런 게 도대체 어떤 거며 어떻게 이런 걸 구하는가 이런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콩을 이렇게 통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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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홉 군데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거를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식물을 앞으로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 스스로 먹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콩 세알이라도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또 그 콩이 자라가지고 그걸 우리가 콩밥을 해먹더라도 한번을 해먹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뭐 창수도 없어. 또 우리 집에는 내가 사는 집에는 햇빛도 잘 안 들어와. 이러면 수경재배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요즘 뭐 수경재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병충해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뭐 어떤 건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는 뭐 구글 검색을 무지 좋아하니까 구글 검색으로 도대체 뭐 이런 게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식물 재배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식물 재배기는 이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 이미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정보가 사실은 다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제 뭐 이런 이런 거 파는 가게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구글에서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려고 그러면 가격도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9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냉장고처럼 돼 있어요. 냉장고처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꽃도 키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니까 뭐 칸막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LG에서 또 뭐 나왔네요. LG에서 150만 원짜리 식물 재배기가 150만 원 납니다. 조금 비싸긴 비싸네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뭐 온도하고 뭐 이런 게 온도 다음에 뭐 이렇게 빛 이런 게 이제 다 그거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가지고 일단은 작게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저처럼 콩 세 개라도 심어가지고 싹이 트는 걸 파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 내가 전생에 농부인가 이런 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저는 이제 되게 권합니다. 이렇게 좀 큰 것도 있네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뭐 이 정도 같으면 이 식구들 먹는 거는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 재배기 좀 싼 거 싼 거 뭐 5만 원짜리도 여기 있어요. 뭐 4만 7천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고 아무리 뭐 우리가 말로 뭐 뜨들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경 재배기. 나 이거 식물 하려니까 혹시나 벌레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수경 물로 하면 굉장히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수경 재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는 이제 모양이 아까 식물 재배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경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양액통 그러니까 식물에 식물이 꼭 필요한 양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뭐 그 저 인 다음에 칼륨 그리고 질소 뭐 이래야죠. 3대 영양소 하고 또 그 외에 또 뭐 식물들이 여러 가지 미니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몇 가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쭉 이렇게 이제 공급해주는 이제 양액통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저번에 그 어떤 식당에 갔었습니다. 근데 벽면에 전부 식물이에요. 벽이. 그 벽이 굉장히 커요. 제 키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식물들이 잘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쟤들한테 양분을 어떻게 줘. 옆에 보니까 별로 헉도 없어요. 뭐 헉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제 화분처럼 요런 통이 이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경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정도 큰 거 작은 거 아주 그 예술적으로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분들을 양액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순환시켜주므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그래서 여기 뭐 요 조그만한 거 이런 거는 6만 천 원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쿠팡에 판단해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마트 팝이에요. 스마트 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상추라도 한 번 넣어가지고 한 번 재배해가지고 한 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요런 재배기도 있네요. 요거 조그만하게. 요런 건 이제 베란다에 놔두면 훨씬 낫죠. 놔두면 이제 굳이 빛을 안 쏴도 밑에 이제 영양분은 이제 수경으로 수분으로 해가지고 쫙 돌리면서 요걸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요걸 하나 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 사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농사가 제대로 잘 되는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걸 사서 무조건 농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이제 미생물들을 넣어보려고 해요. 저희들 그 유암프레스균 요거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상추에는 상추를 갈아가지고 요런 건 이제 물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 이제 미생물을 넣는 겁니다. 넣어서 이제 상추를 발효한 그 액을 상추한테 수경 재배로 한 번 주고 싶어요. 그래 그래 이 애들이 제대로 잘 되라는가. 아니면 뭐 빌빌 그리는가. 아니면 뭐 자라다가 중간에 돌아가시는가. 이런 걸 저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농사를 이제 뭐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콩 세알 심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시골에 이제 정말 한 한 10평짜리 텃발 하는데 한다고 하다가 한 서너 달 하다가 손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잡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잡초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잡초 제거 유튜브에 보면 잡초 제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잡초하고 친해지는 법 잡초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작정 잡초를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농약하는 가게 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아니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이걸 뿌리니까 다운 이제 우선은 없어지는데 그 다음번에 다른 거 나고 또 이것 뿌리니까 또 다른 거 나고 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잡초를 이기는 농약은 세상에 없다.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잡초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랑 친해지는 수밖에 없죠. 친해져가지고 어쨌든 잡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잡초가 박멸이 되고 하면 모르는데 잡초를 이기는 농약이 세상에 없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경으로 재배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 미생물을 사용을 하면서 수경 재배를 하면 식물들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병 재배기 50대 한정 빅 이벤트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식물 공장, 집안에 식물 공장 하는데 다음에 이제 좀 돈이 여유 돈이 생기고 가면 수경 재배기 50대를 제가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저희들 균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판매하는 균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개 산다든지 이러면 수경 재배기 한 개를 산다든지 하면 수병 재배기를 끼워서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벤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만지 모르겠어요. 11번가에 판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제 수병 재배기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려고 그러면 강압성을 해야 되거든요. 강압성을 하려고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빛 중에서는 햇빛이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빛이 또 없을 수가 있죠. 만약에 북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식물 덩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에 사용하는 덩 이게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거는 뭐 어떤 건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게 이제 식물 동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피워주면 식물한테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빛들이 여기에 전달이 돼가지고 식물이 잘 자른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햇빛에는요. 5만 대만 빛이 다 있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적, 적외선 뭐 해가지고 이제 빛 종류가 햇빛에는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식물들이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은 지가 필요로 하는 빛만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 덩은 이런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자외선, 자외선, 무슨 선 이런 것만 이렇게 쭉 주는 그런 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제 태양에서 오는 모든 빛을 인간이, 사람이 다 그걸 흡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프리카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색깔이 뭐 머리끝부터 발끝에서 싹 다 까맣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까맣고 싶어 까맣는 게 아니고 이제 햇빛,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빛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해로운 그런 빛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는 이제 그 뭐 이런 그게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인가?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 멜라닌 색소가 몸에 이렇게 막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는 햇빛이 이제 햇빛에서 사람 피부, 사람한테 해로운 이제 그 빛이 많아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우리 몸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그 빛을 차단을 하는데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유럽 뭐 이런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빛이 약하대요. 이제 사람한테 해로운 그 빛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멜라닌 색소가 싹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완전히 홀딱 벗고 홀딱 벗고 일광용하고 이런 게 아주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상 이런 데서도 햇빛 막 비칠 때는 홀딱 벗고 이제 뭐 일광용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햇빛에서 이제 아프리카는 그 빛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이제 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데는 그 빛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몸을 이제 다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그 일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피부가 하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피부가 황인종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처럼 이제 그게 억수로 심하지도 않고 그 다음 유럽처럼 그게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그 피부색이 황인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완벽한 피부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일정한 그 빛, 빛 중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다음에 좀 더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피로를 하는 빛만 흡수한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여러 가지 빛 안에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가 피로를 하는 것만 흡수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물 덩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피로를 하는 그 바장, 그 빛, 그것만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실내에서 빛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덩을 하나 사가지고 그런 걸 이제 식물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이제 뭐 시골에 땅을 가지고 뭘 한다, 뭐 어쩐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일단은 정말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키워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라 해가지고 이제 선인장, 먹지도 못하는 선인장을 왜 키웁니까? 아 뭐 칩이로 키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먹을 수 있는 거, 상추니, 그 다음에 콩이니, 뭐니,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하다못해 그 조그만한 토마토 있잖아요. 그걸 뭐 새끼 토마토라고 그러는가? 하여간 뭐 토마토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한 그루 이렇게 딱 집에 놔두어가지고 토마토 하나라도 따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재배해가지고 내가 키워서 따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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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아 식물을 키우는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든 퍼든 정말 작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이제 뭐 시골에 딱 매더건치 사고 뭐 집 짓고 뭐 농기계 사고 뭐 사고 이러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 농사라는 거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이제 이게 농사 하신 분들 보면 한 해 두 애도 아니고 뭐 젊었을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또 직접 이제 밭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노하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몇 년 안에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골 농사나 이런 거는 이제 1년 농사거든요. 그래 한 번 잘못하면 1년을 그냥 잘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 잘못하면 2년, 세 번 잘못하면 3년. 그러면 여러분 가진 돈이 뭐 완전히 바닥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집에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 재배기 아니면 수경 재배기 아니면 식물 덩 이런 걸 이용해서 한 번쯤 살살살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햇빛 저쪽 비추는데 이제 저희들 저 육청 저쪽에는 햇빛이 들어와요. 그 남향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일반 화분을 가지고 하고 또 오청 이쪽에 옥상 같은 경우에는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아는 허그로 된 그걸로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는 햇빛들이 이제 이쪽 장문에는 푹창이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수경 재배기 그다음에 식물 재배기 이런 거 그다음에 햇빛이 영 안 들어온다면 식물 덩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하고 그 모든 것에 저희들 미생물로 발효한 탭이 미생물로 발효한 수경 재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양분을 줄 때 그 미생물로 발효한 것들을 한 번 주면서 실험을 하고 또 그 이파리들을 싹 다 이렇게 떼가지고 저희들 그 세포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현명이 있거든요. 이제 고굴을 해가지고 이 애들이 이제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가. 이제 땅에서 직접 이렇게 재배했을 때하고 수경으로 했을 때 아니면 식물 재배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식물 덩을 쏘았을 때 햇빛을 쏘았을 때 어떻게 이제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가. 이런 걸 앞으로 이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